예진아 예진아 어 아빠 왔어? 어 예준아 열한시야 벌써 아빠랑 같이 씻고 자도록 하자 일로와 자 치카치카 양치질을 합시다 이야 깨끗하다 자 자러가자 우리 자 우리 혜준이 잘자고 내일 아침에 봐 어 아빠도 잘자 안녕 아 나도 이제 자볼까 어 어 어 아빠가 자고 있네 아 뭐 좀 먹을 거 없나 어 우와 짜장면이다 우와 맛있겠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을까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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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거 좀 해줘 알았어 아빠가 맛있게 해줄테니까 오 그동안 커드를 마치고 있어 와 다 끝났다 역시 나는 쑥쑥 화자인가 마법의 전자레인지 마법의 전자레인지 뭐든지 넣고 돌리면 맛있는 음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주 쉽죠?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어서 주문하세요 오 저는 꼭 사야돼 아 예준이가 배가 고프구나 내가 그러면 예준이 를 위해서 웰빙 식단을 만들어야지 어서 전화주세요 060-388-5454 전화주세요 5-625-7 commanded 웰빙 식단에 응 그렇게 해 주세요 아 지금 마지막 하나 주문됐습니다 왕판 매진됐어요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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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위 아 예준이가 좋아하겠지? 내가 봐도 맛있게 생겼네 자 샐러드랑 자 예준아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왔어요 자 예준이를 위한 특별 샐러드랑 예준이 몸에 좋은 채소들이에요 이게 뭐야 자 예준아 이 샐러드랑 채소들이랑 골고루 먹도록 해 아 예준아 아빠는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 거니까 요거 먹고 있어 알았지 음 이걸 먹으라고 먹으라 와 이게 바로 마법의 전자레인지 구나 와 이거 진짜 한번 해볼까 와 이제 어떤 음식이 되어올까 와 이제 어떤 음식이 되어올까 와 오레오가 되어왔네 와 맛있겠다 이제 또 넣어볼까 와 초콜릿 과자 넣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이번엔 과연 뭐가 나올까 여전히 볶음 swear uh 와 맛있겠죠 슈 Universal가 되어입니다 와 맛있다 이번엔 뭐가 나올까 와 맛있네 막대기 사탕이 되었네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사탕이나 과자는 맛있지만 야채는 아빠가 준거니까 먹을까? 그래 채소도 맛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